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인데요 7살짜리 아들이 돌을 던져서 차가 파손되는 첫 번째 그림이 있고 두 번째는 종업원이 유리창을 떨어뜨렸다 이건 사용자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죠 사용자가 정인 경우에요 1번부터 보면 갑에게는 능력이 없으므로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히려 갑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을,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죠 2번, 을에게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을은 자기가 잘못한 건 없지만 갑을 더 주의깊게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못한 잘못을 한 거죠 그래서 책임을 져야 돼요 3번, 병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없어도 정은 책임을 진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거에 대해서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어요 사용자 책임이란 거 자체가 업무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이 고용관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4번, 정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병은 책임을 진다 이건 맞는 말이죠 병은 자기가 직접 잘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돼요 5번, 갑과 병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과정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무과실 책임은 존재하지 않아요 둘 다 각자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을 때만 책임을 져요 무과실 책임은 공작물의 소유자만 무과실 책임을 져요 그리고 기타, 특수한 경우 그래서 보통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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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